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진혜성입니다. 2023 청도반시축제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3 청도반시축제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도반시축제 그리고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청도 코앞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웃음 가득 행복 가득 감아가시길 바랍니다. 2023 청도반시축제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에 이번에도 쇼고맨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웃음폭탄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껏 오셔서 즐기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청도에서 열리는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네 그렇습니다. 10월 9일부터요. 10월 8일까지 대한민국 가을의 준비를 느끼면서 청도에서 많이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놀러오세요. 네 잘 보고 계십시오. 10월 7일 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청도반시축제 그리고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이 또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왔거든요. 저희 쇼고맨도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웃음과 행복과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도반시축제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에 또다시 초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전부는 더 많은 웃음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웃을 준비만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도에서 벌어지는 청도코미디아트페스티벌 그리고 청도반시축제가 올해도 또 어김없이 여러분께 웃음과 행복을 드리러 찾아옵니다. 행복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웃음을 선사하러 가는데요. 웃음으로 온몸을 달래고 싶다, 만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들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앞에 화이팅! 청도에서 만나요. 모두들 청도에서 만나요. 그럼 그때 뵐게요. 그때 만나요. 그때 안 오시면 안 돼.